안녕하세요 명품 스윙 에이미즈오 프로입니다. 오늘은 저희 MP 스윙 패밀리분들을 위한 스윙 분석 당첨 이벤트에 우승을 하신 빅철님의 스윙을 가지고 제가 스윙 분석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빅철님과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조금 더 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혹시 부상은 없으신지, 다른 운동하신 경력은 없으신지 골프 게임에 대한 고민 등등등 다 많이 알아봤는데요.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스윙 분석 이벤트는 MP 스윙 패밀리분들만 이렇게 참가하실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고요. 쭉 계속 그렇게 나갈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애니웨이즈, 그래서 빅철님 같은 경우에는 골프를 치신 지 약 1년 정도밖에 안 되셨는데요. 너무너무 재밌어서 열심히 하고 있다 하셨고요. 그리고 1년 정도 됐는데 스윙이 이 정도시면 진짜 열심히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목표는 아이언과 드라이버 기본적인 스윙을 좀 잘 닦아 나가고 싶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농구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배그와 배드민턴도 하셨다고 그럼 이 정도면 운동신경이 굉장히 좋으실 거라 예상이 되는데요. 운동신경이 좋으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럼 이분 스윙을 조금 더 보면서 이제 스윙 분석을 시작해 볼까요? 보통 제가 MP 스윙 웹사이트에서 1대1 개인 레슨을 진행을 할 때 보통 하는 방식은 전체적인 오버뷰를 드려요.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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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윙이시고요. 약간 이런 방향으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레슨 한 회는 여러 가지를 드리면 골퍼분들이 다 굉장한 스트레스를 극도한 스트레스를 받으시기 때문에 레슨 한 회에는 보통 하나 두 개 이상을 더 고치질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버뷰를 드리고 거기에서 이제 가장 제일 중요한 포인트를 이제 순서들을 이렇게 보여드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도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 드릴 거예요. 일단 빅터님 스윙을 계속 보시면요. 오버뷰를 먼저 드릴게요. 그립을 보면 일단 오른손 그립이 조금 잘못 잡혀 있으세요. 이거는 그립 영상을 보고도 충분히 자기가 교정을 할 수 있으니까 이 그립 영상 꼭 챙겨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 오른손이 잘못 잡혀서일 수도 있고요. 백스윙이 조금 잘못 들어가서일 수도 있고요. 백스윙 시작하는 구간에서 오른손이 살짝 움직이는 잘못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고치셔야 돼요. 절대로 손이 돌면 안 돼요. 그리고 백스윙 탑에서는 당연히 코일로 이렇게 탁 여기가 꼬이는 힘으로 마무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빅터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코일되는 부분이 아닌 오른손 땡기는 힘으로 백스윙 끝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그것과 연관이 된 고개가 동그라미 안에서 최대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살짝 공 하나 정도 우측으로 움직이는 건 괜찮은데요. 좀 이 동그라미 쳐놓은 걸 많이 벗어나서 일어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게 분명히 오른손을 땡기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윙 때는 보통 백스윙 때 오른손을 땡기시면 다운스윙 때 왼손을 땡기시거든요. 빅터님이 그렇게 정확하게 그 콤보로 지금 하고 계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이렇게 당연히 중심 이동이 올바르게 못 나오게 되겠죠. 팔로 이렇게 땡기니까 오른발에 중심이 남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땡기는 스윙을 하면요. 다운 블로우로 들어가기도 힘들고요. 이렇게 터닝이나 중심 이동을 사용해서 파워를 낼 수도 없고요. 그럼 미스샷이 너무 많이 나와요. 특히 탑볼 그리고 굉장히 짧게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시면 빅터님은 공을 치실 때 피니시를 채 끝내지 않고 또 치시고 이런 식으로 치시니까 리듬이 일단 급하고요.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 공을 치고 팔로우뚜루나 피니시 요구가는 벌써 공이 맞았으니까 별로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피니시를 제대로 이렇게 딱 포즈를 취해주지 않으시면 스윙하는 내내 리듬에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피니시를 딱 잡으신다면 전체적인 리듬이 굉장히 좋아지세요. 그러니까 리듬이랑 피니시 안 잡는 것이 마지막 부분이었고요.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빅터님께서는 스윙을 좀 세계적으로 딱 잡고 싶다. 베이식을 알고 잡고 싶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꼼꼼하게 알려드린 거고요. 일단 그립은 혼자서 충분히 독학으로 교정 가능하시고요. 영상 보시고 오늘은 제가 이렇게 많은 것들 중에서 최대한 효과 있게 최대한 심플하게 에이미화 시켜서 알려드리는 게 저의 목표거든요. 그럼 오늘 드릴도 간단하지만 오른손 왼손 땡기는 것과 리듬과 피니시 안 되는 것과 중심 이동 액슐리 거의 전반적으로 다 해드릴게요. 하지만 이걸 하시고 나서 제가 말씀드린 그 단계를 다시 재점검하고 모자란 부분을 또 교정을 하고 계속 그렇게 해나가셔야지 원하는 스윙을 이루실 수 있으세요. 아이언 스윙이 잡히면 드라이버 스윙이 훨씬 더 쉽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오케이. 그래서 연습은 뭐냐면요. 연습하기 전에 설명 잠깐만 드릴게요. 전에 제가 영상으로 찍은 적이 있었는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몸을 반으로 나눴을 때 백스윙을 할 때 어깨가 이렇게 시작해서 90도 도는 게 보통이에요. 그죠? 그러면 백스윙을 할 때 이 오른쪽 사이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왼쪽 사이드를 쓰는 게 좋을까요? 바로 왼쪽 사이드를 써야지 좋다. 가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백스윙할 때 만약에 오른쪽 사이드를 쓰시면요. 다 이렇게 채 돌지 못했는데 90도도 안 나왔는데 오른팔은 당겨서 이제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 백스윙이 끝났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겨진 이렇게 나쁜 스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왼쪽 사이드를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왼쪽 사이드는 샥 돌리면 일정하게 항상 90도 터닝이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요. 어렵지도 않아 보여요. 근데 오른쪽은 있는 힘을 다해서 제대로 된 백스윙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왼쪽 사이드예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운 스윙도 저쪽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왼쪽 사이드보다는 오른쪽 사이드를 쓰면 훨씬 더 쉽게 들어간다. 라는 거죠. 이건 오른손잡이들을 위한 방향이에요.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이제 드릴을 드릴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인도어에서 사용하는 아주 짧은 클럽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간 아기들 체 같죠. 인도어에서 연습을 많이 해주셔야 되니까요. 이렇게 짧은 얼라인먼트 스틱이나 아니면 아이들 체가 만약에 짧은 게 있으시면 최고고요. 일단 긴 채로 하면 어깨가 강하지 않으면 어깨를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긴 채는 사용을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거꾸로 두는 거 오케이. 저는 이렇게 왼손으로 일단 먼저 잡고요. 백스윙을 두 단계예요. 보세요. 첫 번째 1번 왼손으로 90도 턴 귀 높이까지 갔죠. 그리고 여기서 손 바꿔서 2번 오른쪽 어깨 피니쉬까지 홀드 이게 2번이에요. 다시 보세요. 1번 왼쪽 어깨가 뱅 2번 손 바꿔서 오른손이 붕 끝까지 홀드 그럼 이제 약간 눈치는 채셨을 거예요. 제가 지금 약간 피니쉬 잡게 하고 있고요. 지금 중심 이동 약간 들어가요. 보세요. 다시 1번 없었죠? 손이 옮기고 나서 오른쪽 어깨가 움직이면서 보세요. 오른발에 있는 중심이 다 빠져서 왼발로 넘어갔어요. 보이시죠? 그리고 어깨는 왼발 위에 있어요. 왼발 뒤에 있지 않고. 오케이. 그러면서 중심 이동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1번 턴 손 바꿔서 2번 붕 하고 3번 오른발을 빼주실 거예요. 그러면 어깨와 발 위에 있죠. 오케이. 특히 지금 피니쉬로 홀드를 안 하시기 때문에 피니쉬가 다 나오기도 전에 그 다음 공을 준비를 하시거든요. 요거 하면 이제 피니쉬 잡는 게 익숙해지실 거예요. 다시 1번 손 바꿔서 붕 2번 오른발 떼기 3번 오케이. 요게 익숙해지시면 이제 연습장 가셔서 할 때 양손을 잡고 할 건데 백스윙 할 때는 오른손이 없다 상상하고 왼손으로 턴 그리고 다운스윙 내려갈 때는 왼손이 안 잡고 있다 상상을 하고 힘을 좀 많이 빼주시면 좋아요. 오른손으로 붕 3번 떼고 발란스 체크 아무래도 농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발란스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는 거는 걱정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느낌이 좀 편해졌으면 그 느낌대로 왼쪽 오른쪽 발때기 이런 식으로 공 툭툭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오버뷰를 드렸고요. 그립은 영상으로 독학으로 충분히 고치실 수 있으니까 알려드렸고 이제 오른팔 땡기고 땡기고 중심이동 안 되고 피니쉬 홀드 안 되는 네 가지를 이 간단한 연습으로 좀 잡아드렸어요. 연습 많이 해보시고요. 저는 이제 빅터님 연습하신 후에 좋아진 스윙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스윙 분석 당첨 이벤트는요. 이 영상이 올라가는 즉시 그 다음 당첨 다시 제가 이제 오픈해드릴 거니까요. MP스윙 패밀리분들 수줍어 하지 마시고 스윙 분석에 참가해주시면 우승자분은 제가 이렇게 꼼꼼하게 레슨 해드릴게요. 오늘 빅터님의 레슨이 모든 많은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되셨으리라 믿고요. 혹시 더 질문 있으시면 아스케임 섹션에 오셔서 질문 남겨주세요.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다음 영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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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뵐게요.